어, 끝났네? 통신기 사용하기. 해보자. 모두 확살 당했다. 다음은 너다. 누구냐, 너는. 아, 대여 엄청 느려. 스킵도 안 되고. 아, 도박힘이지. 반갑구만. 안 믿네? 가고 해라. 가자. 혼내줘야겠구만, 자식. 아직 매구니를, 매구니 사례가 떠있어. 매구니 위치는 안 나오는데. 저기 갔다가 일로 갈까요? 어, 지금 번개다. 좋아. 각오일, 각오일군. 제보비구만, 친구. 하지만 안 되지. 마큐리오 씨한테 안 되지. 어, 쟤는 추가 데미지가 없네. 어, 쟤 튼튼하더라. 가자. 에본이 짱만이 먹었어. 가자. 저기에 담가 봐. 별거 없어. 여기도 있네? 그렇지. 잘한 부분이고요. 레보가 없고요. 관리자의 집. 여기가 아니라 저쪽인데, 여기 먼저 가봐야 되나? 저기 먼저 가봐야 되나? 저기 갔다 가자. 혹시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아, 일단 가보고. 아, 저기가 길이구나. 냉기장 좋아. 왜 자꾸 내가 들어오는 데마다 벽을 세워놓는 거야, 놀라게. 어, 상호정은 안 되는 지체가 있네? 얼굴이 안 보여. 마스크 쓰고 있나봐. 어린애 같은데? 어, 좋아. 야, 이거 마큐리오 데려와서 상성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다. 이게 무슨 뜨거움이지? 뭐? 뒤에 뭐야? 아, 밑에 있는 거구나. 보이십니까? 보일 듯 말 듯 한 것 같은데? 저기 내려가실 용사 구합니다. 잔해로 선택됐습니다. 내려가세요, 용사님. 역시 오즈월드. 선배는 달라. 슈템 없으니까 계약하다, 오즈월드. 오, 야, 뭐 이거? 죽은 거 아니었어? 뭐야? 살아있네? 어이구, 잘 싸운다. 벌레도, 어,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꿈틀꿈틀. 파티가 너무 많아서 좁아, 길이. 아, 너 그거구나. 이게 뭐였지? 스노우 엘프 태워한 놈들 이름 뭐였지? 팔머. 무기 들고 있네? 이거 추가 데미지가 터진 거구나, 150이니까. 터져도 잘 안 죽네. 엄청 튼튼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파밍할 거 너무 없어요. 얼굴을 칭칭 감아놨어. 어, 있다, 있어. 달인노부 파괴마법. 이야, 해보니월. 댕긴 됐어. 아, 잘 나왔는데. 떠나자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여기도 길이 있네, 내려가는 길이? 잠깐만. 아, 자, 길이 어떻게 되먹은 거지? 잠깐만. 저기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메인 길인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문이네? 꼭 열어야 되나, 이거를? 전문가 열고 싶지 않은데나? 이건 왜 안 먹어지나? 그, 전, 너는 무엇인가? 오죄알다 할 말 있어? 오죄알다 할 말 있어? 불만 없지? 음, 내 통짜 녀석 잘 가시고요. 뭔가 내가 잘 온 건가? 상마저. 어... 아이템... 어어... 그렇지. 잘 잡아. 진흙벌레가 튼튼하다. 약간 스펠 빼는 역할도 하나봐. 거인? 숨어! 어우, 너 너무 용맹하시다. 계절 싸우네, 진짜. 야, 지금 뚝뚝에서 못 온다. 시옥컷 열렸고... 오우야! 저... 오우! 몸통 박치기 한다. 야, 오죄알다 어디 갔냐, 근데? 해축! 그렇지. 거인 있는 파밍 해야죠? 은근 달달한데? 무게 괜찮냐? 무게 엄청나다. 왠지 얘네는 불저항력 높을 것 같아. 아, 보스전인가 본데? 오죄알다 소환! 소환이 안 되잖아. 우리 아침에 싸우자. 오전 8시 싸우기 딱 좋은 시간이지. 어, 잠깐만요. 아, 개치사하게. 니 막아 놓은 것 봐. 나 소생시키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서. 나 어떻게 다 왔다? 너 얘한테 뭐 유감 있니? 왜 쟤를 자꾸 쏘는 거니? 내가 싸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야, 이거는 내가 또 안 하던 짓을 해야겠구만. 꺼진 거야, 뭐야? 그렇지. 왈드야! 힘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 싸워라. 아이고, 잘 싸워. 아이고, 잘 싸워. 아이고, 잘 싸워. 개잘 싸움. 또 나올 줄 알았어. 아이고. 까다랏또. 까다랏또. 에치랜드 영혼. 어휴, 아직 안 다는 체력. 영혼! 그렇지. 야, 역시 광역이야. 어휴, 이거 내가 도와주셔야겠구만. 게임 편하게 하는구만. 야, 영혼이 계속 나와. 어딨어, 독가스. 아, 이거는 그냥 총이네? 총만... 세네구나. 독의 힘으로 죽여보겠... 그렇지, 광역이라 좋구만. 아, 왜 여기서 터져? 그렇지, 궁술 좋아. 막고 있는 거니? 수소체가 안 보이는데, 나는? 저는... 아, 뭐야, 방금 그 검기는. 뭐야? 죽을 준비 됐... 아, 아,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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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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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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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KitINSON, 그 URL, TV,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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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소환검 짱 큰 것 봐 개무식해 재교찾기 해놓고 계속 저걸로 쓰고 있네 저게 더 편하긴 한데 야 내 회복력을 니가 압도 아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안되겠구만 이녀석 어때 아프지 요놈아? 그렇지 에식한 방어구 여기 끼고있는 세트죠 양속무기 최상급 블러드러너 일어나세요 빨리 야 이제왔어? 얘 전투능력 없냐 뭐? 생긴건 세보이는데 이번 보스는 그렇게 멋있진않았다 딱히 마녀가 있다는 증거다 생체반응을 찾아라 제가 또 배워왔거든요 음 어 야 자 아래있는 관들 중 하나라고? 2차점은 아니지? 61이라고 소생도 못시키는데 이거 가자 납골당 가자 가 하하하 욕먹왕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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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